어 오늘 이렇게 가득 공연장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방금 Circus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원래 우리가 약속한 타이밍에는 제가 사실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뽑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당황했네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스태프분들도 잠깐 시작부터 왜 이러나 네 당황하셨을 텐데 마이크 스탠드가 마이크를 놔주고 싶지 않았나봐요 어쨌든 방금 들으신 곡은 Circus라는 곡이었고요 갑자기 예뻐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눈에 막 펄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목도 막 비닐있고 네 저희 이제 저를 또 예쁘게 꾸며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저를 꾸며주셨습니다 이번 공연은요 여러분 이렇게 스탠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안녕 저는 제 개인 콘서트로 스탠딩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곡 중에 발라드도 많고 하다보니까 과연 스탠딩이 어울릴까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네 어울려요? 네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 봤어요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네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이 3일째 공연이잖아요 네 네 오늘이 세 번째 날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또 당연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지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의 신 막헌이니까 네 뭔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럼 기대를 살짝 해보면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든든한 우리 밴드 분들 계시거든요 네 굉장한 분들이에요 우리 밴드 분들의 연주를 같이 들으면서 스탠딩에 계신 분들 또는 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일어나도 돼요 네 뭐 괜히 이렇게 옆 사람 눈치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내가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네 좋은 추억 가지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자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고마워 잘하고 잘하고 그렇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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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어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살짝 살짝 좀 조용하더라구요 고마워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 공안 하루하고 둘째 날이야 좀 체력이 좀 힘드셨나보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보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사실 콩콩 못 뛰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뭐 사진도 기억에 남게 찍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단 하루 오늘 하루 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네 네 최종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짧은 두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잠시 네 핸드폰 대신 이 펜라이트를 들고 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찍을 시간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우리 즐기고 보자 아 알았지? 네 네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좋아 자 저는 이제 내일 공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오늘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티로브 진짜 잘 부른다 참 쉽죠? 네 네 네 시티로브만 같이 외쳐주시면 저와 같이 듀엣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어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네요 방금 저는 어 3일 중 오늘 시티로브가 가장 신났어요 네 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아 아니 사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어서 좀 건조한 그런 계절이라서 지금 여기 가습기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습기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가습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지금 1열이잖아요 하 1열해서 보고 있으면서 네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자 여러분 혹시 스탠딩에서 힘드시다 하시면 어 물도 요청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위험한 상황이 없도록 네 아직 그 정도로 달리진 않았지만 네 혹시나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어 일본의 신곡입니다 한국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에요 네 아이두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타임랩스 부르다 좀 울컥했어요 아우 이 노래는 왜 이러나 몰라 하하 하하 네 어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곡 타임랩스였고요 저의 정규 1집에 자리하고 있는 CD 온리 곡입니다 네 CD에서 그리고 공연장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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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그것이죠 네 오늘 기억을 보는 시간 기억을 보는 시간은 내일의 노래 어? 그리고 타임랩스는 내일이 써준 노래 네 헷갈린거지 그랬네요 네 저 분명히 아마 자다가 네 이불 한번 퀵 할 것 같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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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기억을 보는 시간이래요 하하 에어 저 몰랐어요 진짜 진심으로 에어 에어 진짜에요 에어 으하 이쪽부터 가볼게요 하하 와 햄비